제가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오늘 좀 이제, 약간 안도의 어떤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안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무려 2.47%나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0.5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아직 저점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어떤 미미한 양봉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기타 등등 이런 종목들의 추세가 그냥 몽땅 지금 코스닥 지수 차트처럼 다 끊겨버려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과연 그들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의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 오늘 좀 더 오르는, 오늘 이제 1.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대로, 이 추세선 있죠. 이 차트 보시면 이 추세선을 이 부근에서 지금 깼기 때문에 단기 상승 추세가 이제 끊겼습니다. 끊겼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만 지금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반등은 만약에 나온다면 정확하게 이 앞종고점, 이 한 900 바로 밑에 여기까지 한 2, 3주에 걸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그리고 여기 뭐, 그죠? 여기를 넘어가느냐. 930, 960, 여기 넘어가려면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금리 인하 계속 때려야 여기를 넘어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3월달 금리 인하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물 건너갔다. 물 건너간지는 오래됐는데,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냥 기대감만 잔뜩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되는 그런 어떤 지표나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여전히 미국 경제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어제 소매 판매, GDP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 자체도 예상 대비해가지고 0.2%나 올랐기 때문에, 괜히 주식하는 사람만, 주식하는 사람만 금리 인하 기대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 금기 침체 걱정 안 하고, 미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여진의 화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들 정도로 금리 인하를 할 재료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를 들어가지고, 전쟁이 또 어디 터져가지고, 원유가 갑자기 90, 100불로 오르지 않는 이상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코닥 시장은 신용도 많이 들어와 있고, 배팅하는 금액도 큰 그런 어떤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0까지 한번 보시고, 900간 이후에는 도로 다 처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리뷰 종목을 잠깐 해보면, 4x4 한번 볼게요. 4x4는 어제, 오늘 메타버스 종목들이 좀 올랐죠. 일부 메타버스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x4는 이제, 위치 자체는, 위치 자체는 대단히, 길게 한번 보면, 그렇죠? 위치 자체는 대단히 구석에서, 이렇게 돼 있죠? 구석에서 그냥 2년 동안 처맞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었다. 이렇게 처맞고 다시 한번 갖다 붙여버렸거든요. 그렇죠? 갖다 붙여가지고, 위치 자체는 대단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여주고, 그리고 얘가 이제 그 한 1, 2등주를 다투고 있으니까, 한번 제 목표가 내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나머지 종목도 다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신규 종목 바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신규 종목은 오늘 지금 현재가가 34,750원의 인탑스라는 종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탑스는 이제, 휴대폰용 케이스 만든 회사예요. 일반적으로 만든 회사인데, 이게 지금 이제 로봇으로 이제, 그, 붙였죠. 원래 이제 로봇, 삼성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어떤 뉴스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의 이 보핏이라고 하죠. 웨어러블로 보핏에 대한 출시가 계속 늦춰지면서, 인탑스의 기대감도 점점점점 사그라드는, 그 타이밍, 그 타이밍에서, 우리 삼성전자 부회장의 한마디에, 냅다, 점상 비슷하게 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부회장이 멘트를, 액면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은 뭐 일반 직원이 아니고, 부회장이니까, 그죠? 방향성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거짓말 안 하겠죠, 그죠? B2B로 판매를 시작해가지고 보핏 말하는 겁니다. B2B로 판매를 시작해서, 실버타운 쪽에서 활용되고 있고, 기업가 B2C까지 시작할 것. 이 멘트 한마디에, 인탑스를 상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한마디가 뭐냐면, 로봇, 대형 M&A에 대한 계획이 올해 나올 것이라는, 응급을 한 종이, 한 종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될 거냐, 인탑스가. 지금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봇틱스, 지분을, 자회사는 아니고,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그냥 냅다, 그냥 땡겨버렸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로봇조 대형 M&A 할 때, 과연 누구를 다시 선택할 거냐. 그래서 시장의 참여자들은 인탑스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인탑스가 유력하냐고 보냐면, 인탑스는 휴대폰 케이스 만들 때부터,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를 지속했고, 그리고 이 회사는, 베어 로봇틱스의 미국의 서빙 로봇 서버하고, 서버 플러스의 위탁 생산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구미의 공장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는 준비와 자세를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보핏이 계속적으로 팔린다면, 최대 수혜주는 이제는 레인보우가 아니고, 삼성 관련된 제2의 레인보우 로봇틱스로 인탑스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만약에 지분을 인수했다, 지분 5% 인수했다, 이렇게 되면 제2의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되는 거죠.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핏, 삼성에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차트를 보시면, 2020년 9월달,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예능이 있잖아요. 사실 로봇주가 아닙니다. 로봇주가 아니고 그냥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 차트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로봇, 로봇해도 돌파를 안 하다가, 이번에는 좀 다른가? 할 정도로 이번에 갔다가 땡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 작년 3월달, 4월달도 이렇게 붙여줬어요. 인탑스를 로봇으로 완전 로봇 제일 꼴찌, 제일 후발주로 붙여줘가지고, 같이 레인보우하고, SBB 이런 거 떨어질 때 같이 급락했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포인트는 그겁니다. 투산로봇, 레인보우 이런 거 다 급락하고 있는데, 얘가 과연 돌판을 시킬까? 그래서 그 모멘텀은 삼성전자의 어떤 언급, 삼성전자의 이슈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일단 한번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대형 M&A에 대한 언급이 지금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 타겟이 과연 누군가? 그거에 올해 안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료 잠깐 보시면, 자료 잠깐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이겁니다. 이거죠. 저기 이게 뭐 하는 물건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쓰냐면, 저렇게 씁니다. 저렇게, 외국인이 좋다게 허벅지에 걸어들고, 저렇게 긋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버타운에서 보조기구 도와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CES에서 이렇게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한 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 보시면, 인탑스,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 위탁, 생산기대. 저 헤드라인 문구는 1년 전에 나온 헤드라인 문구예요. 그래서 기대감만 1년 동안 내내 준 거예요, 인탑스를. 그래가지고 맨날 고점에 쳐들어가면 물리고, 이런 대표적인 아주 짜증나는 종목입니다, 인탑스가. 그러다가 요전에 갖다가 붙였거든요. 그래서 짜증 좀 나더라도, 한 번 이번에는 돌파를 한 번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 이번에도 이 종목이 저를 짜증나게 만들면, 다시는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인탑스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폰 케이스 쪽 관련해가지고,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로봇주들 갈 때 사실, 가다가 말고 가다 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한부터 짜증나셨던 종목 같은데, 그 평소에 하시던 돌파 매매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차트의 위치를 보면 돌파 매매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인탑스가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로봇주로서의, 기업의 로봇주로서의, 재평가, 리레이팅, 이걸로 보시는 건지, 약간 최근에 좀 트레이딩성으로, 테마성으로 좀 보시는 건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트레이딩성으로 짧게, 10% 20% 끌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좀 바꿨어요, 지금 방금. 그래서, 많이 갈 수 있다, 삼성전자, 또 한마디만 좀 해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다 유스빨로 가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유스빨이, 어떤 이 기대감이, 과연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실제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최종 시제품에, 조립하고 생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인탑스 측에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뭡니까, 정확하게 멘트를 깔자면, 계약이나 공급 관련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적극적인 부인이 아니고, 소극적인 부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 마음대로 좀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언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9,800원을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58,500원 저위, 한번 갖다 드려놓고 보고요. 손절은 2만 700원,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